정구 없지 난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박내 하니 제신지는 남사만다 못다 남 홈 도로 도로 지미사바하 남사만다 못다 남 홈 도로 도로 지미사바하 남사만다 못다 남 홈 도로 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의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검난 조후 악은 문견득수지 언의 열의 진실을 개법장지 남 마라 남 마라다 오 마라 남 마라다 오 마라 남 마라다 이와 같이 법문하시는 것을 들었다 한테 부처님께서 비하달마성의 조용한 곳에 계실 적에 여러 곳에 따라다니던 사부 대중이 부처님을 향하여 둘러앉았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무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곳 연보주 주 중생들이 번갈아 가며 서로 출생하기를 애척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였으나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은 많으며 연보라는 사람은 적고 잡신에게 고하는 사람은 많고 개행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개행을 어기는 사람은 많으며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적고 게으른 사람이 많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기석은 사람은 많으며 장수하는 사람은 적고 담명한 사람은 많으며 선적을 닦는 사람은 적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많으며 부기한 자는 적은데 빈천한 자는 많고 온이한 사람은 적고 딱딱한 사람은 많으며 흥성한 자는 적고 애로운 자는 많으며 정직한 자는 적은데 아첨하는 사람이 많으며 청렴하고 상가는 사람은 적고 탐내고 흐릿한 사람은 많으며 보시하는 사람은 적은데 인생한 사람은 많고 실신한 사람은 적은데 허망한 사람이 많으며 세속은 천박하고 간법은 혹독하며 부역은 심하여 백성은 궁핍하고 어려워서 구하는 바가 얻어지지 아니함은 진실한 믿음이 아닌 사도를 보고 잘못되어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듯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종께서 이 사견이 잘못된 중신들을 위하여 올바른 법문을 설하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무예보사야 내가 큰 자비로서 소견이 잘못된 중신들을 위해 불가사의한 여래의 바른법을 모르니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지 팔양경을 해설하리라 이 경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땅히 말씀하실 것이오 현재 계신 부처님들도 말씀하시느니라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높으니 모든 만물 중에 귀한 것이니 사람은 바르고 참되어야 하고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하며 몸은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해야 하느니 N편으로 비친 핵은 바르다는 뜻이오 오른편으로 비친 핵은 참되다는 뜻이니 항상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해야 하므로 사람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능히 도를 넓히고 도는 몸을 윤택게 하는 것이니 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성인의 도를 이루느니라 또 무예보사라 모든 중생이 이미 사람 몸을 얻었지만 복을 닦지 못하고 참된 것을 등지고 여러 가지 나쁜 엄만 지었으므로 장차 목숨이 마칠 때 고생의 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를 받게 되나니 만약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하냐 하면 즉시 모든 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생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선신의 보호를 받아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일이 없어질 것이니 이 믿는 행만으로도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전부 쓰거나 받아서 진여 읽고 애우고 법처럼 수행하며 그 공독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한이 없어서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를 이루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무예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도를 믿는 소견으로 잘못되면 곧 마귀 같은 애도를 입어 도깨비나 괴상한 새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와서 시끄럽고 귀찮게 할 것이며 나쁜 종기나 전년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행외과 병을 주어서 고통을 시지 않고 받게 될 것이니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이 경을 세 번만 읽어주면 그런 악한 귀신들은 모두 소멸되고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져 힘이 날 것이니 이 경을 읽는 공독으로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과 성냉과 어리석은 생각과 무엇이 욕심내고 시게 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만약 이 경을 보고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세 번만 읽으면 어리석고 미흑함이 없어지고 차별우리를 베풀게 되므로 불법의 복을 얻게 되느니라 또 무예보사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을 이하여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이 경을 세 번 읽고 담장을 쌀거나 털을 가지거나 집을 짓거나 안채나 바깥채나 동쪽 서쪽 행랑이나 주방 가게 씨를 꼭 치거나 문을 내고 옥물을 파고 아궁이를 굳히고 방아를 놓고 곶간을 짓고 육측의 우리를 만들더라도 일류신가 얼살기와 장군 태세와 항범표미와 오방지신가 청룡백콕 주작현무와 육갑금이와 시비재신가 토이 복룡가 모든 귀신과 도깨비들이 다 숨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며 형상과 그림자까지도 없어지고 해치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일이 되기를 해줘서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공을 들인 이후에는 집안이 평안하고 가혹이 경고하며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루어지며 혹 먼 길을 가거나 군에 입대해서 벼슬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려해도 마땅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며 가문이 흥하여 사람이 기이 되고 대대손손 아비는 자비롭고 아들은 효도하며 남자는 충성하고 여자는 청결하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손하며 부부는 함흥하고 친척간에는 신의가 있으며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간에 잡혀 매달리게 되었거나 도족에게 잡혀가더라도 이 경을 세 번 읽으면 곧 풀려남을 얻으리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천지 팔양경을 받아서 지니거나 읽고 애우고 남을 이해 쓰고 베낀다면 물이나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떼내려 가지 않으며 혹 험한 삶에 있더라도 범이나 이리에게 꼼짝 못하게 되어 핥기거나 물지 못하게 선신이 보호하며 지켜주며 또한 어떤 사람이 망령된 말과 꾸며되는 말과 욕설과 이간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능의 이경을 수지 독성하며 네 가지 허물이 없어지고 네 가지 무예변을 얻어서 불도를 이룰 것이며 만일 선남자 선녀인 등이 부모가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그 아들이 곧 부모를 이하여 이경을 7번 읽으며 그 부모는 즉시 지옥에서 풀려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며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어 불도를 이룰 부처님 부처님께서 무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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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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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며 국호는 무변이니 단 그 백성들이 보살들을 행하였고 법을 얻지는 못하였다 또 무예보사라 이 천지 팔양경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있는 곳마다 팔보살가 모든 범천왕과 일체의 신명들이 이 경을 둘러싸고 호의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무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년인이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풀이하여 말하므로 실상을 깊이 깨달고 깊은 이치를 얻게 된다면 그 몸이 곧 부처의 몸이여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능이 아는 바가 곧 지혜이므로 눈으로는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색을 보거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느낌도 생각도 행암도 암도 역시 공이므로 이것이 곧 묘색신여래이며 기로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소리를 듣거든 소리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소리이므로 이것이 곧 묘성여래이며 혀로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냄새를 맡거든 냄새가 곧 공이고 공이 곧 냄새이므로 이것이 곧 향정여래이며 혀로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맛을 알거든 맛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맛이 되므로 이것이 곧 법피여래이며 몸으로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감촉을 느끼거든 감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감촉이므로 이것이 곧 지승여래이며 뜻으로 항상 여러가지 한없는 법을 생각하고 분별하거든 법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법이므로 이것이 곧 법명여래니라 선남자야 이 육군이 나타나되 사람들이 모두 입으로 항상 착한 말을 해서 착한 법이 늘 전하여지면 곧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 사도 말을 해서 나쁜 법이 늘 전하여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선악의 이치가 있음을 틀림없이 믿어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사람은 뭔가 마음이 불법을 담는 그릇이며 역시 12부 흥흥형전이거늘 아득한 옛적부터 현재까지 다 읽지 못하였으므로 터럭만치도 건드리지 못하였으니 이 열애장경은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여 성문이냐 본부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경험을 읽고 이어서 깊은 진리를 깨치면 이 몸과 마음이 곧 불법을 담는 그릇인 줄 알지만 만약 술에 취해서 깨지 못한 것 같아 참 마음이 불법의 군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 갈래로 방황하면서 악한 길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고 불법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느니라 그릇 세존이시여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태어나고 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출생시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되고 죽을 때에도 태기를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게 될거늘 어찌하여 여모가나 장사 지낼 때는 길이를 묻고 택해서 여모라고 장사 지내건만. 그렇게 한 후에도 오히려 해가 되어 빈궁한 사람이 많고 가문이 멸망하는 일까지 적지 않으니 어나없건대 세존께서 소견이 잘못된 모든 무지우 중생을 위해 그 인연을 말씀해 주셔서 바른 견해를 얻어 가셔서 그 뒤바뀌음을 없애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선남자야 내가 능히 중생들이 튀어난가 죽는 일 여만한 것과 장사 지내는 법을 모르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지혜로운 이치와 대두법을 말하더라. 그러게 하늘과 땅은 넓고 맑으며 해와 달은 항상 밝아 어느 해 어느 시간이나 좋고 아름답기만 하여 실로 다름이 없다. 선남자야 이낭보살이 큰 자비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벌고숭이 자식같이 하여 스스로 백성의 부모가 되셔서 세속 사람들을 쫓아 세속법을 가르치려 인력을 만들어 천하에 나누어줘 절호를 알게 하였는데. 만평성수 개재집이파살이란 글자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글자대로 믿고 의지하여 사용하면 흉아를 면하는 줄로 알고 또 사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릇된 도를 부연하여 말하니 쓸데없이 사신에게 구하고 아기에게 절하다가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여 고통을 받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하늘과 시절에 배반되고 땅과 이치에 어긋나며 해와 달의 밝은 빛을 등지고 항상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며 바른 도우 넓은 대로를 버리고 항상 사도우 좁은 길을 찾으니 뒤바뀐 소견이 심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해산하려 할 때 이경을 세 번 읽으면 아기를 순산하고 크게 길할 것이며 청명하고 지혜롭고 복독을 갖추고 일찍 요절한 일이 없을 것이오. 죽이려 할 때 이경을 세 번 읽으면 조금도 방해갖고 한량없는 복독을 얻느니라. 선남자야 날마다 좋은 날이오. 달마다 좋은 날이오. 해마다 좋은 해이니 실로 막힘없는 날들이라 언제든지 위험하고 장사 지내도 좋지만 단 모름지게 위험하고 장사 지내는 날에 애써서 이경을 일곱 번 읽어주면 크게 길하고 이루어서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며 가문이 영아롭고 사람 귀히 대고 수명이 길어지고 명이 다하는 날에는 성인의 도를 이루게 되는 이라. 선남자야, 위험하고 장사 지내는 곳을 동서남북 묻지 말고 편안한 자리를 구하면 되니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면 귀신도 좋아하는 것이다. 이경을 세 번 읽고 지을 곳을 닦아 편하게 묘를 쓰고 묘존을 마련하면 재앙은 영원히 사라지고 집은 포하게 되고 사람은 흥하여 크게 길하고 이루어올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뜻을 중요하게 당부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삶을 누릴 때가 좋은 날이오, 장사 지내는 그날마저 좋은 때라.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이경을 읽으면 크게 길하고 이루어오며 복을 받으리. 달마다 좋은 날이오, 해마다 좋은 해이다. 이경을 읽고 장사 지내면 천추만대의 영아롭고 창성하리라. 그때의 대중 가운데 칠만 칠천명이 부처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여 사도를 버리고 정대로 돌아와 불법을 얻어서 영원히 의혹을 끓고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었다. 무예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본부가 혼인을 하려 할 때 먼저 조건이 맞는가를 물어보고 그 이후에 길을 택해서 혼례를 추리지만 결혼 후에 부기하여 해로하는 사람은 적고 빈공하게 살다가 이별하고 사별하는 사람이 많으니 똑같이 삿댓말을 믿거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차별이 있습니까? 언하우건대 세존께서 중생의 음원을 풀어주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희들을 이해 설명하려니 자세히 들으라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며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48절이 생기며 불과 물이 서로 수순하여 모든 만물이 자라고 남녀가 서로 합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하늘과 땅 상도라 자연어 잊히며 세속어 법인 것이다. 선남자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사도하는 사람을 믿고 점치고 길하기를 바라고 선한 이를 닦지 않고 여러가지 악한 음만 짓다가 목숨이 닿은 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는 손톱 끝에 흑가 같고 지옥에 떨어져 악이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자는 큰 땅덩어리의 흑가 같으니라. 선남자야 다시 사람을 얻은 자도 바른 일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손톱 끝에 흑가 같으나 나쁜 일을 하고 사도를 믿으면 큰 땅덩어리의 흑가 같으니라. 선남자야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물과 물이 상극이고 포태가 서로 안 맞거나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고 묻지 말고 농명서를 보면 복덕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으로 건석을 삼때 불러들여 맞이하는 날에 이경을 세 번 읽고 성례를 하면 좋은 일만 항상 거듭되고 광명이 서로 모여서 가문이 높아지고 사람은 기이 되며 자손은 흥생화되 총명하고 지혜롭고 재주있고 솜씨 좋고 효도하고 공경 잘하며 대대로 이어가면서 크게 길하고 이루어올 것이니 명이 짧아서 요절하는 일이 없고 복덕이 풍성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오리라. 그때의 여덟 보살이 부처님의 의신을 받아서 대총지를 얻고도 항상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티끌같은 강면을 화하고 사생파래의 도를 바로 세워 사도를 파하고 다른 이와 스스로 달리하지 아니하니 그 이름을 말하니 발타라보살누진하, 나린갈보살누진하, 교목도보살누진하, 나라달보살누진하, 수미심보살누진하, 인저달보살누진하, 하륜조보살누진하, 무영간보살누진하이다. 이 여덟 보살이 함께 부처님께 아렸다. 세준이시여, 저희들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받은 다라니 주문을 지금 말해서 천지팔양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애오는 사람을 옹호해서 영원히 공포를 얻게 하고 또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얻게 하여 이 경을 읽는 법사를 침범하여 손해를 얻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했다. 아거니니거니 아비라 만네 만나래. 세준이시여, 만약 착하지 않은 자가 법사에게 와서 귀찮게 하려고 하면 나의 이 주문을 듣고는 머리가 일곱쪽으로 깨어져서 아리나무가지 같이 되게 하리다. 그때 무변심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아리였다. 세준이시여, 어찌하여 천지팔양경이라 하옵니까? 어나오고 내 세준께서 그 뜻을 말씀하셔서 모든 청진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서 빨리 마음의 근원을 통달하고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 의심을 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남자야,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지팔양경의 뜻을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천은 양이요,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양은 분명히 안다는 뜻이니 대승은 하암없는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팔식 인연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니라. 또한 팔식은 날이 되고 양명은 씨가 되어서 날과 씨가 서로 어울려서 경전의 이름 가닥에 팔양경이라 하느니라. 팔자는 팔식이므로 육군으로 된 여섯식과 함장식과 아래야식을 합해 팔식이라 하거늘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다. 그런지 알기를 두 눈은 강명천이니 강명천 가운데서 일할강명세존을 나타내고 두 귀는 성문천이니 성문천 가운데서 무량성여래를 나타내며 두 코는 불향천이니 불향천 가운데서 향정여래를 나타내고 이외의 혀는 번미천이니 번미천 가운데서 법피여래를 나타내며 몸은 노사천이니 노사천 가운데서 성취 노사불과 노사나 경사불 노사나 강명부를 나타내고 뜻은 무분별천이니 무분별천 가운데서 부동여래 대강명부를 나타내고 마음은 벅회천이니 벅회천 가운데서 공양여래를 나타내며 함장식천은 안아형환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하고 아래야식천은 대지도롱경과 육아롱경을 연출하느니라. 선남자여 부리고법이고 법이고부리니 합해서 한 모양이 되어 대통지승여래를 나타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실 때는 온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강명이 하늘과 땅에 비춰서 끝이 없이 호호탕탕 끝없이 넓고 넓다 하여 뭐라고 이름할 수 없었으며 모든 어둠이 모두 사라져 밝아지고 온갖 지옥이 일시에 소멸해서 모든 죄인이 고통면함을 얻었다. 그때의 대중 가운데 있던 팔만삿 팔천 보살이 함께 이시 성보를 하였으니 그 호호는 공황여래 응정각 등각이고 건명은 이구겁이며 국한 코는 무변이니 온갖 백성들이 다 보사르 육파라미를 행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무쟁산매를 증득하여 더 얻을 바가 없는데 이를 얻고 육만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대총지를 얻어 불의본문에 입문하여 수없는 철령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 등은 진류의 눈이 깨끗함을 얻어 보살도를 행하였다. 선남자야 또한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여서 위 맞는 날에나 새집에 들어갈 때 이경을 세 번만 읽으면 크게 길하고 유익하여 선신이 가호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장수하고 복덕이 풍성하리라 선남자야 만약 이경을 한 번만 읽어도 모든 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고 만약 이경을 한 것만 벗겨도 모든 경을 한 번 벗긴 것과 같아서 그 공덕은 말할 수 없고 한량이 없으며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 성스런 도우 결실을 이루느니라 또 무변신 보살 마사라 마냥 어떤 중생의 정법은 믿지 않고 항상 사견만 내다가 호련히 이경을 듣고 즉시 비방하여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금생에 나병을 얻어 온몸에 더러운 창질이 생겨 피고름이 흘러 악취를 풍겨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다가 명의 다음날에 압이 무관지역으로 떨어져 위에 붙은 불은 아래로 내려뿜고 아래에서 붙은 불은 이로 올라 뿜으며 새창으로 온몸을 찌르고 구리 녹인 물을 입에 부으니 뼈와 힘질이 누워가서 문드러지며 하루 낮과 하루 밤 사이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니 큰 고통을 쉴 새 없이 받으니 이경을 비방한 연고로 예아같은 죄를 받느니라 부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머리와 사지도 자연으로 같이 없고 자라기도 자연이 자랐으며 늙는 것도 자연이 늙었도다 나는 것도 자연이 생겨났으니 죽는 것도 자연이 죽으리라 키가 크기를 구하여도 크지 않으니 적어지기를 구한다고 적어질까 괴로움과 즐거움도 내가 받고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내게 달렸으니 좋은 공덕 지으리거든 이경을 묻지 말고 스승으로 삼아 읽고 천추만대 득도하여 법을 전하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사람을 다 마치시니 모든 대중이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기쁨을 얻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서 즐거워 뛰면서 모든 모양이 참 모양이 아닌 줄을 알아 부처님의 지견을 알아 입문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았으나 입문한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본바도 없으며 한 가지 법도 얻은 게 없으미 즉 열반의 즐거움이니라 천지파량신주경